회전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얘랑 같이 오사카를 구경해보기로 했어요 일본 회전초밥은 처음이여가지고 가보자고 그랬더니 좋아하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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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 1,600원? 여기 나름 유명한 곳인데 맛은 그냥 평범평등? 밥 자체가 그렇게 맛있는 거 같은데 참치 뱃살이라고 벌써 시켰는데 참치 뱃살 아닌 거 같지? 음 근데 맛은 나쁘지 않다 이거 크라슬릿이야 이게 1,000원이니까 진짜 가상비 1,000원 이거 하나에 500원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스시가 많은 거 같아 음 음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스시가 많은 거 같아 음 저렴해? 네 이거 이거 사... 이거 사... 야사비 음 음 음 오 이거 1,700원짱 하나에 8,900원 우와 이렇게 하면 계산이 돼요 완전 신기해 Look at this It's so nice 여길 꼭 오자고 그렇게 그렇게 Do you like it? 여기가 원피스 관련된 샵이래요 처음 와봤어 근데 너무 신났어 지금 한 두 시간 뒤에 다시 만나재 지금 너무 신나서 두 시간 뒤에 다시 만나재요 지금 너무 신나서 두 시간 뒤에 다시 만나재요 이런 걸 선물로 주면 좋아할 거냐고 네 두 시간 뒤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유치원생 같네 여기 들리자 그래가지고 잠깐 그냥 살짝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열심히 보네 이런 걸 누가 사나 했더니 얘가 사는구나 Can you say it again? Can you buy me this one? 오늘부터 독일인 독일인이 거짓말을 잘하네 독일인이 거짓말을 잘하네 원피스 한 번도 안 봤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와 사람이 되게 미치네 얘 되게 절약 엄청 하는 애거든요 여기서 지금 눈 돌아갔어 자 하루카스 삼백이라고 저기 그 전망대 보러 왔어요 전망대 세트 티켓 네 왜 아유 오 와 진짜 예쁘다 또 다른 느낌이네 도움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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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오는 천 청년 하하하 겨울이라고 밖에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쁘다 바이바이 헤이 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본을 좋아해요. 좋은 culture,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하지만 여기 아직도 너무 좋아요. 신세카이라는 곳에 왔고 여기가 쿠시카트로 유명해서 쿠시카트 맛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kovangn 여러분, 조용히 가져온다. 대로 먹었어요. 같이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지라는 곳에 왔습니다. 예! 어디 가? 안녕하세요. 에비? 비프. 카멜. 노다스 룩. 노다스. 요양균 진저 진저 마지 오이쉬 수육 양볶인 정말로 진저 진짜 진지하네? 뭐야 이게 확실히 다루마가 훨씬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수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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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거리에 갑자기 메이드 분들이 나와서 엄청 홍보를 해요 여기가 아마도 오사카의 아키아바라가 아닐까 오 진짜 근데 아키아바라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 거리에 쭉 메이드 카페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단지 하나 받았는데 60분에 2500원 대신에 음료 무제한이고 재밌는데 가보고 싶다 오~~~ 맨지 콘셉트 카페 이렇게 남자분들이 하는 카페도 있어요 되게 많네 여기 꼬치를 시키면 이렇게 바로 구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싸요 5개씩 시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5개에 457엔이면 가격 진짜 다른데 보다 착한 거예요 학교치도 5개에 451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따라기마스 다 맛있다 이거는 돼지 곱창입니다 진짜 맛있다 What is your favorite? This one? But it's... Don't fool me like this This is embarrassing I'm sorry 일본은 공사 현장에서 쓰는 이 안전밭?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전 이것도 이렇게 귀엽게 원피스로 해놨어요 여기 길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도시락을 팔고 있어요 여기에는 도시락을 파는데 곳곳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거리가 좀 그런 거린가봐요 예쓰 이게... 너무 맛있어 눈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엔... 물이 좀 더 맛있다 그래도 이거 먹지 못해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깨끗한 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게 구입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어도 여기 있는 거 여기에서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커리를 이렇게 자판기에서 꺼내먹으신데 따뜻해요 진짜 커리네 고맙습니다 레오와의 마지막 식사 잘 가라 이제 레오는 다른 일을 하러 가요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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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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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리갓도 고자이머 서비스로 이렇게 라시도 주셨어요 일본에서 먹는 인도 커리 이 친구가 일본에서 먹는 인도 커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괜찮네 잘 가 안녕 열심히 해 안녕 여기 가게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왔다? 왔다 아 아 왜 섹스 머신 이름은? 제임스 브라우스 제임스 브라우스 소울 뮤직비디오 아티스트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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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인간 에 가게 고소 아티스트 아티스트 어지 가게 어오 완성 고기 먹기 힘드잖아요? 이건 늦간사 이거는 소 혀 뒷부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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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가시 바빠요 이소가시 미안해 바빠요 혼자 먹고 5800라면 많이 나온 거긴 한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니 하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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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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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겨울인데 뭔가 오사카가 서울보다는 확실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와이의 크리스마스? 이런 느낌 호주의 크리스마스 아무튼 이제 잘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방은 평범하네 여기 장점이 이렇게 모든 술을 무제한으로 10시까지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음료수도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그리고 맥주 아사이 맥주도 완전 좋죠 여기 이렇게 맥주를 놓으면 맥주가 따라져요 여기다 이렇게 꼭 너무 신기해 여기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안마의자 아기가 있어가지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좋죠 여기서 묵는 동안 이렇게 많은 술이 공짜입니다 생맥주도 와 우와 뷰도 좋은데? 오 좋네 생각보다 저렴하고 맥주도 무제한에다가 또 라면도 9시부터 10시까지 공짜로 주고 화장실 아니 화장실도 되게 깔끔한데? 그리고 여기 온천도 있어요 온천도 오 좋네 생각보다 맞나요 오 좋네 블 Coca-Ledas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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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号